네 오늘이 계산연 첫 방송입니다. 일단 첫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미리 시장에 대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첫 증시날에 밝은 뉴스가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재정절병 문제는 역시 마지막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닙니다는 그래도 골격은 잡혔다. 그래서 오늘 첫날을 맞는 한국 증시의 상당포 아주 희망을 던져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는 역시 지표상황은 지난해보다 좀 다소 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체감 경기 측면에서는 썩 좋아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예예측 기간의 성장률 정만보면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2% 정도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한 3.6%에서 지표상황은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역시 경기 저점 문제인데요. 경기 순환상황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마지막 날에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런 측면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3,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중국이 4분기를 마쳤다는 중국은 4분기에 마치자마자 거의 성장률이 나옵니다. 국가통계원에서 지금 예상으로는 8%는 웃돌고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3.4에서 7.4에서 8%를 웃돈다면 역시 3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도 2분기에 1.4%에서 지금 3분기 3.1%, 4분기 물론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으나 재정절벽의 타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면 4분기에 다소토나 된다 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제자리를 찾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경기순환상으로도 양국가가 저점을 통과한다 해서 일단 지휘표상이라든가 순환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밝아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성장률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점을 통과해서 경기 회복 정도, 회복 속도는 강도는 사실 고용 창출 문제를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감 경기 투자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체감적으로 그렇게 밝은 경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별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그 증시를 읽을 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일정을 보면 오늘 그 2월 달에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 정부 직권 2기를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중국의 시진평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작년 그 17월 달에 이렇게 출범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푸진따에서 시진평으로 넘어가는 것이 올해 그 3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아베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새로운 국가 운영을 짜내는 데는 실질적으로 올해거든요. 올해 새로운 정치적 일정도 많죠. 유럽이기 관련해서 2월 달에는 이태리 총선이 있고요. 9월 달에는 독일의 메르켈 정부의 총선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보면 전부 교차가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국가들도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되는데 이것이 올해의 증시적인 측면에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국들이 성장률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남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주의가 올라간다는 점 대례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래도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이 될 거를 쓰게 보이는 것이 아시아 교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아에 중점을 맞추는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동방 정책을 오랜만에 다시 표현했다든가 미국이 이미 오바 대통령이 집권 이 길을 당선될 때 사실 피보트 아시아에서 피보시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 환율에서는 피보트 레이트에서 아주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요. 그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아시아 주변을 동심으로 해서 사실상 아시아에 나타나는 문제들 아시아를 갖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올해 글로벌 정시에서는 오히려 유럽이기에 당면한 문제들이 작년에는 글로벌 정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는 아시아에 관련된 문제들이 세계 정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대로 주변 국가들이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우려도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상당폭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아침 새해 첫 방송으로는 PD께서 자막에 한번 잘 보시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협력을 강조하자는 자막이 지금 나갈 겁니다. 밑에 조금 있으면. 이것이 올해 세계 경제를 풀어가고 국제금융시회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담 그 PD께서 그런 자막을 넣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올해도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당면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각자에서 보면 이런 당면한 문제는 지금처럼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는 자괴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과제는 맞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심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이런 상황을 보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국가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상 환경에서는 보호주의 물결이 좀 강화된다든가 또 이미 그 과시화되고 있으나는 환율전쟁의 물결이 상당히 파워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에는 한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면 김용 총재가 계신 월드뱅크 세계원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재가 계신 유엔이라든가 그리고 IMF라든가 이런 기구들의 역할이 상당히 조종 역할이 중요한 시대다. 이 조종 역할이 잘해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라든가 국적 입력 시장에 안정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정시가 시청자분이 지금 희망을 갖고 한국경제TV의 방송을 보시는 그 기대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 흐름이 이 부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국제협상에 있어서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사실상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벌써 연초부터 감지된다 이렇게 보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전쟁 문제는 올해 당면한 사항 중에서 작년엔 유럽 위기가 가장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환율전쟁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올해 1월 말에 스위스 작은 휴양도시 나버스에서는 나버스 포럼, 세계영재 포럼이 열립니다. 이 포럼에서 가장 주안전 이슈가 뭘 것인가 하는 이 대목을 보면 올해의 세계 각국들이 무슨 상황에 대해서 가장 관심사가 높고 가장 우려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바로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환율전쟁 문제가 많이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도 했습니다. 환율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환율전쟁은 미국의 달러 약세를 기점으로 해서 또 하나의 선진국인 아베가 들어오면서부터 당선 이전서부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취향하는 엔고 저지책을 취향하면서 지금 환율전쟁에 가셔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도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의 평가절상을 용인, 세계경제안정차원이라든가 국제경제안정차원에서 용인하는 여지가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면 1995년 같은 달러 강세에서 다른 국가들이 약세를 해서 자국 경제를 부풀릴 수 있는 이런 쪽의 이렇게 모습이 나와야 환율전쟁의 모습이 올해 좀 가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달러 강세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면 집권 이기를 맞았어도 역시 미국의 고용정책, 가장 타깃을 넣은 고용정책에서 주택시장과 함께 수출진흥산업에 이렇게 중점을 둘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레다워스 보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 주제를 삼고 있다. 아마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한국의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의 수출과 관련된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들이 올해 내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새로운 정부가 올해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기관들 보고 있다고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가 2월 달에 들어오면 가장 주연점이 역시 경제문제다. 그리고 경제문제 중에서도 민생안정, 중하위계층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잘 가려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밝게 전망돼야 역시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의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예측기관들이 보는 시각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3% 내외거든요. 이것은 대체로 예측기관들이 대부분다. 이렇게 한국은행 예측치에 맞춰서 이렇게 집중화되는 이런 것이 한국경제의 예측의 패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민간계에서 3% 보고 그 다음에 올해 밑그림을 그린 것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출범을 한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현 이망박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밑그림을 그렸던 올해 성장률을 보면 작년 9월달에 4% 이때도 한국경제팀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조정할 때 3개월 만에 3% 내외로 금포를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룸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3%는 한국에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지금 추정하는 것을 3.8%, 3.7, 3.8%로 본다면 0.8%의 리프레기앱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나 다음에 정부에서 맡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일의적인 경기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최근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체감 경기가 이렇게 차갑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단의 조치, 말은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제 부양 조치에서 사실상 추진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보통 퀵, 퀵 픽스라고 합니다. 퀵 서비스의 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퀵 픽스라고 하는 아주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보면 퀵 픽스를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역시 시장과 시스템을 중요해서 너무 국가가 나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나서면 시장의 우월에서 여러 가지 또 병폐를 낳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실상 경기를 너무 체감적으로 어렵고 새 정부 출범원은 첫 해에 나름대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10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한국 경제가 우리 내부의 통제력이 강해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바로 따라오고 여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정책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국민을 존중하고 시장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존중해서 경기를 국민 합의해서 도출하든 늦을수록 급할수록 이렇게 늦게 간다는 심리역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나중에 부작용이 없다. 현 정부도 지금 마지막에 얼만큼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했냐 하는 측면에서는 초반에 너무 퀵 픽스 정책 이런 정책에 없는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해든 것이 나중에 슬러지로 많이 끼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시경제 기조에서는 새롭게 들어오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단은 성장과 분배 큰 구조입니다. 경제에서 보면 경제 기본 원리가 소위 효율성, 에피션시와 그 다음에 분배 문제, 공평성 문제거든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분배를 균형을 작게 쓴다는 역시 경기병 쪽으로 가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병도 퀵 픽스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성장에서 질적인 측면이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성장을 똑같이 오더라도 국민의 체감적인 경기를 끌어올리는 국민의 체감적인 경기에서도 대기업이라든가 있는 계층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없는 계층에 이렇게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성장의 질적인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대목은 박근혜 당사님께서도 선거 과정에 이렇게 강점을 하셨던 모습이라든가 지금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끌어왔던 행보를 이렇게 볼 때는 상당 부분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나타난 거 보면 상당히 기대를 갈겨하는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개사년 첫 해 방송입니다. 올해의 승시가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와 함께 대내외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